닉네임 닉네임은 이제 이걸 깔 수가 없어요 님들아 방지해도 써놨지만 그 지금 살짝 큰일이 났거든요 아이구야 아니 근데 그 살짝 변명을 하자면 아니 난 열심히 했어 승률 34% 그냥 레전드 쓰레기 탑라이너 아니 나 본캐는 이정도 아닌데 이 아이디만 유독 이래 전적 그냥 최근에 레전드임 최근 전적 1승 15패 중인거 아시나요? 아니 이거 진짜 폐작 의심받겠어 이러다가 절대 이 아이디를 팀원한테 들켜선 안돼 사기가 벌써 떨어지니까 오늘 좀 승률 좀 올려봐야겠어 이게 유독 이 아이디만 좀 이렇다니까 이게 슬슬하니 이정도 됐으면 어? 내가 문젠가? 살짝 그 지경까지 왔음 그래서 일단 한 100판 정도만 박아보고 그래도 살짝 이정도 꼬라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살짝 재고 해보는 걸로 지금 어? 아 오케이 지금 몇판 했지? 지금 30판 정도 했거든요 29게임 100판만 채우자 이 아이디로 100판만 채우자 이 아이디로 100판만 채우고 승률 5할 안 넘으면 그때 이제 살짝 재고 해보는 걸로 50% 되려면 몇 승 해야 되냐고요? 많이 탑 루시안이야? 잠깐만 그건 나 살짝 데이터가 부족한데 카이사인 거 보고 고른 아니다 베인인 줄 알고 골랐구나 너 이 녀석 베인은 루시안이 2이거든요? 근데 카이사는 또 몰라 카이사는 1대1 나름 강하거든요 일단 자려고 자고 아 근데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일단 보험 좀 깔게요 그리고 나 승률 34%잖아 어 못하는 게 맞지 그죠? 그냥 열심히 하자 다른 닉네임을 확인하고 전조검색이 들어가는 팀원들 그냥 모르는 거 같아 그냥 다 까먹은 거 같은데? 일단 게임 시작하면 뭐 전조검색 잘 안 하니까 내가 탑에서 솔킬한 두 번 따인다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한데 오케이 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어? 꿀맛 아 이거 평타 살짝 재가지고 킬 머글버글 했나? 뭔가 아깝네 그죠? 아니 일단 잡으셨잖아 개인 1킬 한잔에 한번 피하고 길으면 여기까지 2로 피하는 거 좋았죠? 포션을 벌써 먹는다라 드라가스 아래쪽 아 아니 니신아 아 이걸 못 피해? 그냥 들면하자 헬프는 있을텐데 이 친구 아마 귀신도 안 보이긴 해 한번 피하고 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줘 오케이 이미 잡았죠? 어? 오케이 여기까지 방제 크크크 웃겨? 하이사 승률 34%가 웃겨 이 녀석아 좀 웃기긴 해 어이없을 정도로 낮긴 해 근데 아 근데 그 전체 승률은 제가 다른 챔피언 승률이 100%라 하이사만 34%고 전체 승률은 50% 비슷하긴 해 4승만 하면 50%요 그래 나 본캐 승률도 50%가 넘는데 가이아 사이사 34%가 이게 누가 보면 패작인줄 알겠어 고골도 먹어줘고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? 아니야 귀신있구나 딱봐도 나는 절대 안속지 무시하나 귀신이 없으면 역시 여기까지 아 치 은파에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죠?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? 오 뭐야 좋았는데 궁은 있긴 한데 어? 아 아 다행이다 아니 컨디션이 안좋아 이것도 반응을 못하냐? 뭔가 없긴 한데 한번 해봐 아 아니 이게 죽어? 흐흫 어? 아니 Q라도 쓸걸 그죠? 적을 척추했습니다 적을 척추했습니다 적을 척추했습니다 아 아니 이게 죽네 아 여기서 리신 잡을 때 전멸을 안 썼더라면 루시안 Q를 전멸을 피하면서 살지 않았을까? 잠깐만 나 템 잘못 봤나? 흐흫 제2인 템창에 곰드라가 있는데요 잠깐만 아니 거드라베이는 봤어도 곰드라베이는 나 처음인데? 어 좀 아까운데? 어 좀 아까운데? 해줘 음 뭔가 아깝네 그죠? 어? 아 오케이 음 네이스 네이스 음 그래그래 아 이게 안 맞아? 타비 이게 맞았더라면 맞았다 여기 인마 딴 애가 맞았네 여기? 오케이 여기? 왜 계속 얘가 맞냐? 여기? 아 네 이 정도면 클 만큼 컸는데 그죠? 나도 어디 가서 이제 꿀리지 않은데?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너 이 아름다울이 당했습니다 내가 지켜낼거다 내가 지켜낼거다 네 네 싸움 비신 혹시 이리로 오나? 바론을 좀 기다려야겠는데 그쵸? 어 탑 좀 길어졌는데 싸움이? 쫓기고 있어 쫓기고 있어 괜찮아 바로는 안 나왔어 어 다행이야 어 까비 이러면 너무 안 좋은데 얘들아? 아 힘들어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러면 그 소비상인데 그죠? 아 아야야 아 저기 안 죽어? 죽었네? 아 아 이게 맞아? 아 내가 컨텐션이 좀 좋았으면 좀 잘 피하면서 더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컨텐션이 안 좋아 지금 내 캐릭터가 잘 안 보여 흐허허 일단 바론 에라 모르겠다 먹은건 좋아 그래도 징크스 왜 여깄냐? 뭐야 저거 뱅? 정말 빠진거 아닌가 방금? 여기? 오케이 끊을만한데? 아니 징크스가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왜이렇게 됐지? 아니 왜 이긴지도 모르겠네 어 수고요 이겼으면 됐어 자 지지 아 이게 연패의 기운인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이었나 어 수고 어 수고 어 수고 심해라 나 승률 올려야 된다 이거 근데 전판 이겨서 승률 좀 올라가지 않았나? 몇 프로지? 37% 많이 올랐다 상대 3원딜에 뽀삐하나에 진리언하나 이번에도 탑 루시안인가 그러면? 닉네임 좀 읽어주면 안될까요 이런 사람들 특징 닉네임 개거지같은 이상한거 지어놓고 읽어달라 함 네 이럴줄 알았죠 뻔하지 뻔해 그냥 움직임이 다 예상이 갑니다 어? 이를 찍었네 그죠? 앞으로 가서 떠 떠 떠 떠 떠 패시브 평타까지 이 녀석아 어? 아프지 집 가야겠지 넌 손해 좀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선공 빼주고 Q피해주고 라인전은 그냥 괜찮은데요? CS 두배차이해 그죠? 다비용 아 평타 또 절렸네 아쉬운데 다비 평타 안들었으면 잡았으려나? 따라가서 평타 쳤으면 뭔가 좀 아쉽네 그죠? 아 다비이 근데 확실히 직공루션 보다 약하긴 하다 성공이 넉도 많이 먹고 확실히 요즘 직공이 좀 세긴 해가지고 여기 다비 이렇게 어차 육지 이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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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몰을 그냥 럭키 W를 한 번 사비우 아 이게 안 맞아? 탄타를 봐야 될 것 같은데? 바론 반반은 좀 그렇지 않나? 거의 칠거야? 계속 치는건 좀 한타로 바로 전향을 하지 오 굿 아 왜 이렇게 아쉽지? 쏴 사비 아 이거 서포트한테 들어갔으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 확실히 내가 좀 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컨디션 때문에 그죠? 내가 좀 잘했으면 되게 좋은 한타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죠? 이게 내가 잘하는건 중요하지 않다니까? 승패에서 사실 승률 34%는 내가 아니라 팀원의 탓이었던거야 응 그래그래 평소보다 못해도 그냥 이겨주잖아 팀원이 마고 쏘자고 여기서? 야 물방고기반이야 그냥 다 맞아줘 와우 레전드 이마시거든 어 오히려 좋아? 어 수고요 자 벌써 2연승 승률 58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하하 아 수고요 음 이량은 카츄브 미니언 생선까지 아 아 나 더블 찍었는데 힐 써주지 캐트라 아니면 오히려 코고모가 먹는거니까 선택은 캐트리 하는게 맞나? 사인전에서 쓰는게 이득이란 마인드인가? 가고있기넘 어어? 뭐야 저거 이정도만 해줄게 삽은 이러면 좀 그래도 풀렸는데 그죠? 텔포랑 전멸 빼고 시작해가지고 나 킬 경험치 먹었나? 모르겠네 먹었으면 이거 2렙 되거든요 먹었구나 걔도 2렙이네 근데 아 이게 맞아? 에라이 너 전배로 없잖아 임마 왜 까불었어 정글 정글이 없네 이녀석아 정글이 없네 이녀석아 어 정글 있는데 오케이 깔끔했다 그죠? 이러면 빼야겠는데 그죠? 한 컴에 녹았네 어어? 이건 좀 욕심 아닌가? 욕심이지 이 녀석아 어? 다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브랜드가 이거 우리 정글먹고 탑을 똘 수가 있나? 어? 브랜드가 이거 우리 정글먹고 탑을 똘 수가 있나? 어? 아 오케이 그냥 빠질걸 요네 한번 잡아볼까 이거? 셀프가 오면 할만한가? 와드네 그죠? 사냥을 할 시간이 있었냐 하피했다 오 야미 짜일이 사나이거든요 근데 와 다행이다 굿 여기? 한 대도 가버려 여기까지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 아닌데 와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좀 천천히 재면 될 것 같은데? 아 까비 굿 개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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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히면 진짜 힘든데? 아 이게 안 돼? 아 그부 궁이 안 맞았어 이거 그냥 강타 싸움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? 대지옥 먹히면 우리 많이 힘든데? 이게 빨리 안하면 그냥 먹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길이 좀 모자랐다 그쵸? 그쵸? 아 까비 내가 뭔가 제가 풀 컨디션이었으면 한번 캐리할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오우 음 까비요 음 까비요 음 까비요 아쉽다 아 나른? 나르라? 한번도 안 만나본 것 같기도 하고 나르는 그쵸? 유튜버 유튜버예요 뭔 유튜버예요 어어? 막파 이녀석아 어? 이거 더하기는 살짝 애매한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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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른 가버렸네? 어차피 텔포 써야되는거? 어? 그냥 여기서 한번 끊어 그냥 난 어차피 텔포 써야되거든 앗 넷 오키 나 여깄는데 어? 사비 어? 오케이 캐쉽 아직 없는 것 같은데? 정타 쏴 좋 좋습니다 미안 또 잊지 않았어 이런거 자크 또 와? 아닌가? 질견 한번 전력 먹고 있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이래 나한테 자크님 너무한거 아니오 나는 못싸워 이 타이밍에 난 귀한 타이밍에 잡을게 제가 골드 먹히면 비상인데? 아이야이야 나르가 먹었네 또 아니 내가 자크 두번 흘려줬잖아 이거 한번 빼줄만 했잖아 리신아 서운하네 아니면 내가 짊어지면 되니까 오히려 괜찮은가? 내가 나를 잘 이겨보면 되잖아 그쵸? 아 너무 아까운데 사비 아 진짜 왜그러세요 자크님 아 진짜 왜그러세요 자크님 도와줘 여기까지 다음 좋았다 리신아이버는 드르륵 드르륵 꿀맛 자크 아래쪽 사비 안맞았는데 가보려 여기까지 뭔가 보여드렸습니다 나피리 나피리가 완전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쵸? 어? 아 아 아니 님들아 나피리 카이사 카운터인데요? 아니 스케일이 다막혀 Q든 W든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아 그냥 텔포 박을걸 박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난 투코 리신을 너희가 잡을 수가 있을까? 어 그래그래 어 아까비 여기? 타운 correladore 이런데.. butterfly 어 어? 어? 살려다오! 힘들어 오케이 아 내가 할게 없나? 어 어, 속을 응 간다 오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